황룡사 역사문화관 1층에는 황룡사 9층 석탑을 10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모형탑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 모형탑을 보러 가겠습니다. 역사문화관 가는 길에 전시된 고리시대의 기아와 전돌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황룡사 역사문화관입니다. 동일한 공원을 차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끄러 온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홍열들과 함께 합니다. 다른 공원은 Pepper의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입장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룡사 9층 목탑 10분의 1 모형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모형도 정교하지만 실물이 아닌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2층으로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2층에서 내려다본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신라 천년의 역사 기록을 보여주는 역사신입니다 슬픈 신에서 내려가오는 영상과 함께 합니다 요? 전반 MAS jogging 다양한 문양의 수박새가 보입니다. 문양의 수박새가 보입니다. 문양의 수박새가 보입니다. 문양의 수박새가 보입니다. 이제 반나절 경주 여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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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